아아 안녕 라이나 위조 오른쪽에 있었어요 뭘 질러요? 라인 다살 오케이 굿 뭘 질러요? 핵커드 티아이어 포그님 1080TI 질렀어 헐 헐 헐 히즈 뒤에 있습니다 뒤에 아니야 아직 괜찮아 아아 됐다 어디 가 가지가 헐 1080, 80! 그렇겠죠? 후그님은... 후그님은 1080쯤은... 루슈한테 튕겨나간 거 같아 라인, 라인 위에, 위에! 여기, 여기 라인! 내려붙여야지! 우리 딜이 익어서 올라가야지! 앞에 봐! 나 떨어짐! 그래, 내가 떨어지면 어떡해 재우고 떨어짐! 그리고 게임은 떨어졌어 어, 아니네? 안 떨어졌네 우리 뒤에 쫀보라! 잘 모르겠다 안 떨어졌네 1백 라인, 반격 들고 했어요 그 정도라 디에너 또 빠졌어요 아프지 않고... 2층에 러가 라인 또 있는 것 같은데요? 라인 2층에 있어요 돌지도면 채워야지 라인 공각본호 같은데? 다 따라 따라 우리 뒤쪽 기현이 뒤쪽 따라 Gue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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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목적지에 분석해 ... ... 으으으으으으으음 아 시현이 겐지를 안 쏴 드르르 카건이 있는데 어디다 쏘고 있는 거지? 팔고 돈 얹어가지고 사실게